그럼 한 명씩 연기를 해서 제일 잘한 멤버한테 네, 소정의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나눠볼게 여섯 분이 상의해서 뽑으시는 스텝 2 제일 잘한 멤버를 고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지목부터 해놓자 그러면, 지목부터 준우 형 어때요? 나 찍고 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너무 개인적이야 너를 찍으니까 그래서 안 뽑으실 것 같아 그럼 막내가 누구죠? 우리 순수 아직 뜻하지 않은 막내? 아, 역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소중 좀 보여주세요 차경진 경진, 경진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자, 누구 먼저 하실래요? 일단 정은이 형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모두 뭐 할 때 치겠네 불쌍할게요 오케이, 눈빛으로 강렬하게 카메라 보고요 우리 경진 작가 보면 되겠네, 돌아서면서 경진 작가 따라 가, 가요? 응 여러분? 자, 레디? 액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야, 대단하다 그러지? 와 멋있다! 어? 아니 괜찮아요, 보세요! 다음 탄도 나와! 그러면은 선배 연기자 봤으니까 후배 연기자! 오케이! 빠른! 너 많이 이겼는데...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놈이라고! 경치를 보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한 거? 어?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보기에는 바지가 너무... 델트가 너무 치렀치렀! 한 입만 보세요, 한 입만! 피할 것 같은데? 자, 카메라 돌았고요! 경치 봅니다, 일단! 자, 레디! 액션! 그노네! 여기랑 다르는데, 선우 형은 노래 깔려면 진짜 괜찮을 거 같아! 어? 어? 왔어! 어? 어이? 무슨, 온대야? 어? 어? 온대! 경치! 흐흐흐흐 경치! 하하하하! 어? 이제 헤어진다! 경치! 놔두고 가야 돼! 사랑하지만 놔두고 가야 돼! 미안해! 눈물 고여서! 어? 눈물! 피할이 미안해! 눈물 고여서! 어? 눈물! 피할이 미안해! 눈물 고여서! 피할이 미안해! 어떻게 해? 던질 커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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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은 또 영어 배우죠! 천안항사 마돈나! 대한민국 영화대상 이준기 하정우랑 신인 나무상 노미네이트! 신인상 노미네이트! 축하드리고! 와... 속았다 속이 온다! 미안해! 눈물 고여서 눈 크게 뜬다! 진화! 액션! 다시 돌아올게! 3번째 6번째 다른 곳에 있어도 어디 나를 정말 작은 곳에서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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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래 이거! 형, 이런 상황에서 안 돼! 나 욕심하고 있는데 왜 그래! 카메라 돌려주세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레디! 액션! 끝! 끝! 자, 방금 끼지 마세요! 아, 잠깐만! 조용실이 방금 껴가지고 지금 못 찍어! 지금 연결 안 맞아! 오케이, 갈게요! 미안해요! 알려주시면 미안합니다! 어, 돌았어요? 오케이! 레디! 아니, 끌리겠다, 그렇지! 오! 오! 왜 저래? 오! 뭐야? 평진아! 평진아! 옳지! 자, 옷을 벗고 그대로 나가! 옳지! 옷을 벗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밝은 척통이 됐어! 두 편! 마지막에 밝은 척통이 됐어! 마지막에 밝은 척통이 됐어! 귀여워, 귀여워! 평진아! 귀엽다, 귀엽다! 오케이! 오케이! 깍떡해! 오케이! 오케이! 제일 웃긴 사람 뒤로 가고! 자, 라비야, 넌 설정 뭐야? 액션 영화! 액션 영화! 액션 영화! 자, 카메라 돌았고요! 돌았고요,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액션! 정말 많이 사랑했다! 맛이 알았어! 맛이 알았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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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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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acterized, 있어! 아직 안 썼어, 일어나! 일어나! 자, 타이바 좀! 屁상해요! 다리 쐈어, 다리 쐈어, 다리! 일어나 걸어가, 걸어가! 간다! 봉촌이야, 이분 봉촌이야! 아니야, 품축놀이! 잘 집어! 오케이, 커트! 오케이! 나이스! 무슨 코빅이야! 나이스야! 나이스야! 야, 나이스 너무 좋아! 멋있었어! 빅스펜이네! 아직 놀라게 이릅니다! 진짜 빅스펜이! 선생님이 출연했던 그 드라마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넝쿨 체크로운 당시! 넝쿨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넝쿨 아니죠? 자, 시즌을 정해드릴게요! 정말 보좌집에 엄친한데 갑자기 뇌가 맑아진 거야! 그래서 경진 씨랑 완전 사랑을 하던 사이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토를 왜 집어넣어? 경진아! 어? 깡지 아니에요! 깡지 아니에요! 너무 깡지 아니에요! 너무 건달이야! 잠깐이 다 나계신데 이거 안 돼! 순수한 사람이야! 이제 돈을 벗어버려! 경진아! 경진아! 뭐, 집사! 여기 퐁쳐가는 게 좋았죠! 어? 집사! 집사! 차! 이따 가서 하나 뽑고! 너 가줘! 근데 기억이 안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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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죽 severely 해줘! 허? 아! 어? уш이 우와! 아... 난다 난다 나 facile 가손라!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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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다 오케이해 저 이렇게 좋은 점만이네 내 딸 소영이 같다 그리고 경진 작가의 선택으로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지 우리가 손을.. 눈 감아요? 눈 뜨고 있어. 마지막까지 눈 빼서 보내자 이 사람이라면 야 뒤에서 뒤에서? 이 사람이라면. 경진아! 기억이 안 나. 난 폭탄도 맞았어. 화살도 맞고. 경진이? 기억이 안 나. 바위에 쟤가 있다며? 경진이? 경진이를 사랑하고. 진짜 나? 진짜 죽는가? 진짜 죽는가? 진짜 죽는가? 진짜 죽는가? 뭐야 끝났어? 그냥 손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그냥 손이 좋아야지. 나 손이 형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비! 라비한테 멋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무조건 있어야지. 남뜰 못하겠어요. 왜? 이유가. 왜? 뭐? 이유가 깔끔하고 간단하게. 우리 앵콜 형기 보면서. 여기다 실패하지? 앵콜 형기 보면서.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내가 차인 거지? 바지 보니까 차인 거 같아. 저거 입은다. 자, 갑니다. 오, 진짜. 오오오오오. 오, 이거! 아, 알겠어. 오, 저거. 오, 메인. 오, 제이게. 뭐였어? 오른쪽 눈. 눈물 나왔어. 눈물 나왔어. 맛있다고. 진짜 맛있다. 너무 방금 못해. 못하겠다. 눈물 나왔어. 눈물 나왔어. 눈물 나왔어. 눈물 흘려서 초콜릿 먹는 거. 진짜 손쉬웠다 이제.